오늘 날씨 엄청 좋네 감도 많이 열리고 그늘집에 그늘집 앞에 감도 많이 열리고 아 또 날씨에 고원하구나 저 3번 홀 저 앞에 1번에서 출발합니다 아 단풍도 울고불고 들고 산에는 다 들었네 그늘집에 감도 많이 열렸네 에 운동하세요 자 이렇게 아주 그냥 색깔 잘 나오네 이상 그늘집 갔다오는 길이었습니다 자 자막 자